코로나19의 3차 재확산 여파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제품의 판매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동남지방통계청의 지난해 11월 소비동향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대형 판매점의 판매는 1년 전에 비해 백화점 7%, 대형마트가 2.7% 각각 줄며 전체 판매는 5% 감소했습니다. 하지만 상품별로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가전제품 판매는 32.3%가 증가한 반면 신발과 가방은 20.4%, 화장품 17.4%, 의복은 9.1%가 각각 줄었습니다.